현재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ETF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메리티 종금증권 광화문금융센터 김영철 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국내 대표 그룹들의 지배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관련돼서 전략 가지고 오셨죠. 먼저 어떤 그룹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먼저 주요 그룹 중에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가장 부진한 현대차 그룹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의 자발적 개혁 시간을 연말에서 올 3월로 한 차례 연장한 만큼 현대차 그룹은 더 이상 지배구조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금일 오전에 현대모비스가 이사회를 열어서 인적 분할 후 지주사 전환을 논의했다는 뉴스로 오늘 현대차 그룹주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네, 크게 오르고 있습니까? 네, 현대차 그룹의 지붕 구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현대차 그룹의 핵심 순환 출자 고리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은 이러한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정의선 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 발판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값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비한 현대글로비스의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된 모비스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향후 현대차 그룹은 대주주일과 현대모비스 홀딩스, 현대차가 보유 자금을 활용해 필요 지분 정리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ETF로는 타이거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 ETF가 있습니다. ETF 내 주요 편입 종목으로는 현대차 26%, 기아차 20.3%, 현대모비스 14.4%, 현대글로비스 3.7% 등입니다. 현대차 그룹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ETF까지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죠.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또 눈여겨볼 그룹사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눈여겨볼 그룹으로는 삼성그룹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크게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물산 지분을 17.08%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최근 강화되는 금산분리 규제, 보호법 개정안, 금융당국이 내년 도입할 예정인 금융계열사 통합감독 제도로 인해서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처리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상 아킬레스건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지배력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향후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물산은 현재 보유 중인 하나종합화학 지분과 서초동 사업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달된 자금은 향후 삼성전자의 자사주소각에 따라 10%를 상해하게 될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입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ETF로는 코덱스 삼성그룹 ETF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편입 종목도 한번 편입 종목을 말씀드리면 ETF 내 주요 종목 편입 비중은 삼성전자 23.3%, 삼성물산 11.7%, 삼성생명 10.7%, 삼성SDI 9.4%, 삼성화재 9.3% 등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돼서 ETF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눈여겨볼 그룹사 하나 더 살펴보죠. 네, 다음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눈여겨볼 그룹사로는 SK그룹이 있습니다. SK그룹의 지붕구조를 보면 이미 지주사 체계가 마무리되었지만 SK텔레콤이 연내 물적 분할을 통해 중간 지주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가능성을 높게 봤었는데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박종호 SK텔레콤 사장이 물적 분할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SK텔레콤이 물적 분할을 통해 중간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 통신 부분이 지분율 100% 자회사인 비상장사로 내려가게 되고 중간 지주사를 사업회사로 전환할 경우 정부 규제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쉽게도 SK그룹에만 투자가 되는 ETF 상품은 없는데 투자자분들은 그 대안으로 KB스타 5대 그룹주 ETF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KB스타 5대 그룹주 ETF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국내 5대 대표 그룹의 핵심 우량주에 분산 투자되고 있는데 그룹사별 투자 비중을 보면 삼성그룹이 30.65% 현대차 그룹이 19.83%, SK그룹이 23.54%, LG그룹이 21.06%, 롯데그룹이 3.06%입니다. KB스타 5대 그룹주 ETF에 대한 투자는 SK그룹뿐 아니라 현대차 그룹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도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해 주신 3개의 그룹을 다 활용해 볼 수 있는 ETF 마지막으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ETF 투자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광화문지점 김영철 차장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